전국이나 외국에서 보테니컬한 느낌? 그 수입 침장 같은 보테니컬한 느낌에다가 심지어 색감에 시원한 조합들 저희 지금 그린 색상부터 보여드릴게요. 오늘 3장 모두 다 가져가시는데 살랑이는 느낌부터가 너무 남다르고요. 닿자마자 이렇게 시원하고 뽀송뽀송 가슬한 건 기본이에요. 고객님. 그러니 제가 이 폭염의 열대알 강력 추천해드리는 시그니처 라인인데. 한쪽 면을 또 몸에 닿는 부분을 싹 보여드리자면 시원한 직조감의 시어석커의 원단이 내 몸에 닿자마자 가슬가슬가슬가슬. 서늘해. 보세요. 충무식 줄루빔으로 또 한 번 바람길이 통하는 듯한데 직조감 자체에서 시어석커의 직조감이 주는 시원함까지 극강의 시원함을 여러분한테 선사할 겁니다. 한 장이 아니라 석 장으로. 그리고 보시면 지금 4면으로 이 시그니처 라인은 프리미엄 라인은 말 그대로 그냥 드르륵 바이어스 재단 처리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두텁도록 뜨개질한 듯한 레이스 처리가 이렇게 프리미엄 레이스 처리 다 있어요. 4면에. 그러니까요. 아이 있는 집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엄마의 정성이 들어간 듯한 인테리어를 조금이라도 하고 싶으실 텐데요. 4면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멋스럽게 백화점 사양으로 함께 보실 수가 있으세요. 사실상 정말 백화점이나 아니면 편집샵 같은 데서 그렇게 만나실 법한 사양 4면에 레이스. 여러분 그래서 이 프리미엄 라인 너무들 좋아하셨는데 가격 제일 좋은 날이고 아예 다시는 추후에 생방송으로 못 보시는 시간. 그린 컬러 보테니컬한 느낌에 이어서 블루의 시원한 이 패턴 보시면 모던한데 엣지 있는 느낌. 고급의 진짜 고급 벽지 같은 느낌마저도 드는 그 색감과 디자인으로. 4면에 레이스 처리에 이 포인트의 엣지 느낌의 컬러감까지도 너무 근사한데요. 그러니까요. 이런 게 바로 호메쇼핑 1등 친구 브랜드 에어룸의 이런 디자인 역입니다. 저희 4면에 처리해드렸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연출을 해보실 수 있으면서. 진짜 너무 예뻐요. 이거 좀 깊이 접어서 이 정도로 거의 깊이 접어서 고객님 한번 보여드리자면 또 한 면에 들어가는 쿨링의 워싱 시어소커. 진짜 시원하네요. 정말 여름철에 빠뜨릴 수. 이번 시즌 대대적으로 많은 분들 좋아하셨던 그 시원한 닿자마자 시원한 시어소커의 소재감에서 가슬가슬가슬 늘러붙고 끈적이고 요즘처럼 습하고 아열대성 기후에 잠 못 드시죠. 이거 보송보송 가슬가슬 한번 내 맨 피부에 닿자마자 여러분 시원한 경험하세요. 깔아보시고 덮어보시고 애들 놀이 매트 위에도 한번 쫙 펼쳐봐주세요. 그야말로 마무리까지 이 백화점 사양의 프리미엄 사양의 레이스 처리가 다르다 보니까 이 정도의 가치는 아마 석장에 44,910원 들으면 깜짝 놀라십니다. 말도 안 되십니다. 진짜 한 번 더 재구매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요. 저희 더 이상 향후 방송 불가하기 때문에 막바지 분량일 때 좀 넉넉하게 가져가세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체리, 핑크의 체리 모티브 고객님 보실래요? 정말 이국적이죠. 영국의 프로방스한 느낌에 가미가 된 이국적인 느낌의 수입층장 같은 느낌의 사면에 이 면 레이스 처리 때문에 더 한번 고급스러움 고가의 백화점 사양의 이런 한 코 한 코 한 코 뜨개질해서 우리 외에 식탁 레이스 같은데 아니면 테이블보 같은데 그런 거 수제 핸드메이드로 굉장히 비싸잖아요. 이런 고가의 사양을 다 사면에 처리가 되면서 보테니컬한 느낌, 뭔가 프로방스한 느낌, 아기자기한 이국적인 수입층장 같은 느낌의 친구를 지금 여름 최신상으로 마지막 생방송으로 여러분 보십니다.